근처에 있는 안내우원에게 빠르게 알려주세요. 무대 바로 옆에 구급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안전시침 네번째 다리를 떠나실 때에는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확인해주세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수거해주세요. 국민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국민의 변경은 최상경 특검입니다. 최상경 특검법 거부교산 국회 총화, 총투, 범국민대회를 희산 박수와 상창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사회대 사무소자입니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세상형을 기억하면서 잠시 추모의 시간을 받겠습니다. 축구IR 사회를 맡은 배가 사회 수 migration 시집 카운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